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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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뭘 사왔어? 뼈없는 닭발이 국산이 나왔다고 해서 사와봤어요. 아 국산이야? 응. 이렇게 들어있구나. 근데 또 닭발 장사가 왔어? 체리시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뼈없는 것도 있어요. 국산이.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네 국산이네. 나는 이거는 수입마연이 있다고 그러는 줄 알았어. 그런 줄 알고. 뼈 있는 거 하면 발라먹기가 힘들잖아. 그때 맛있었어. 이게 더 비싸겠네 뼈가 없으면. 비나 비싸. 아 뼈를 뺐다고? 어디 어떻게 생겼나 보자. 이렇게 어머. 이렇게 그래도 잘 뺐다. 뼈를. 어떻게 그렇게 빼겠고. 뭐 약재로 빼나 모르겠네. 그게 어떻게 하는 기술이 있나봐잉. 깨끗이 잘 씻어야지. 이제 소금. 왕소금을 넣어야지. 붉은 소금으로? 그렇게 이렇게 막 비벼가면서 깨끗이 씻어야 되는구나. 그럼 끓는 물에. 맛도 쳐서 흔들어 내면. 그러잖아. 응 소독을 하는구나. 소독을 하는구나. 뼈 빼내보면 별거 아닌데. 굉장히 많겠다. 응. 비싼 대신. 그 때 닭발이 맛있어서 또 먹고 싶었어. 유리탕듀. 스크린 Noel. 벽렅. 콘enة. 바람. 스크린. 이 닭발이 더 맛있었어. 때 닭발이 맛있어서 또 먹고 싶었어? 이리. 퇴근. 와. 고춧가루 원래 뼈 있는 게 더 맛있어. 그래? 이런 거 아주 잘 뱉겠네. 잘 뱉기네. 그전에는 뚝뚝 떨어졌다고 그랬어. 그래서 북산하네.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뺐어? 이제 끓는 물에 한번 데쳐줘야 되는구나. 데쳐줘야지. 이렇게 끓는 물에 한번 넣고 김이 나도록 좀 끓여. 그래서 이 끓인 거는 한번 버리고. 이제 버려버리고 양념을 해서 이제 조금 삶다가. 이제 한번 펄펄 끓는데. 술을 쳐가지고 그냥 버려버리고 양념을 해서 조금 삶다가. 먼저 해야지. 이렇게 팔팔 끓을 때. 응. 응. 술을 넣고. 냄새 제거하는 거지? 잡냄새. 응. 붓고. 음. 술 냄새가 강하네. 확 날라가나보다. 흔들어가지고. 처음 끓인 물 버리고. 버리고. 이렇게 깨끗이 또 헹궈주는구나. 얼마나 깨끗이. 꼬들꼬들한지. 응. 물을 한 컵 부어줘야지. 처음 거 버리고 이제 다시. 응. 그래서 자글자글 삶아지면 이제. 응. 그때 양념을 해. 양념을 만들었다 해야지. 뚜껑 닫아놓고. 청양고추네. 청양고추네. 청양고추. 먼저보다 더 매우게. 아. 몇 개 더 넣어야지. 응. 맵게 해보려고. 응. 고춧가루도 좀 빨갛게. 맵게 해야지. 대파. 대파. 맨 나중에. 마무리할 때. 참기름하고 파하고. 넣어줘야 돼. 아. 이렇게 양념을 준비했구나. 응. 양념장 만들어야지. 응. 진간장. 응. 응. 아. 이렇게 양념을 준비했구나. 그리고 이거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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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그 정도. 응. 이거 깨야지. 이렇게. 이렇게 깨야지. 응. 그리고 이거 청양고추 여기다 부어야지. 마늘.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응. 마늘. 또 고추장. 응. 이거 매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번에는. 맵게 해야지. 응. 둘. 세 개. 빨갛게. 아. 네 개. 응. 너무 매우면 엄마가 못 먹는데. 아니야. 이정도는 해야지. 그래? 응. 됐어 이제. 양념이 다 끝났나? 응. 뭐 술 같은 건 여기다 안 붙나? 저기다 좀 뿌려도 돼. 매실청은 넣었고. 아. 넣어다 넣었어. 매실청. 응. 넣었다 맞아. 다 됐어. 어. 이제 잘 끈다. 응. 이럴 때는. 이제 냄새에. 이제 다 잡냄새를. 없애려고 생강을 먼저 넣어줘. 응. 생강을. 응. 또 이따가 술도 넣고. 응. 어. 어. 생강향이 강하구나. 응. 이제 양념을 해가지고. 잡을자고. 그래. 양념이 배에 들어가게. 응. 졸여주는구나. 응. 졸여주는구나. 졸여줘 이제. 자글자글. 어. 이것도 꼬득꼬득 맛있겠네. 맛있겠네. 좀. 고춧가루 좀 더 넣어도 돼. 응. 빨갛게 하게 이번에. 아. 빨가네. 응. 매워서 엄마가 먹기 어려운데. 닭발은 매워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졸여. 졸여야 돼. 물이 어떻게. 이제. 뚜껑 닫고. 응. 잘 끓고 있네. 이번엔 확실히 매콤하겠네요. 이렇게 했어. 응. 졸여야 돼. 바지 길겨. 졸덕졸덕이 붙어서. 물이 없는 걸로 돼. 이게. 이제 많이 졸았네. 졸았고 있어. 이건 좀 빨리 되네. 그래야. 빼가 없으니까. 응. 자글자글 이렇게. 이래야 맛있어. 응. 그러면 이게. 굽고 두면. 국물이 하나도 없어져. 그러니까. 맛있겠네. 이제. 향기로 치고. 그리고 술 좀 치고. 술. 응. 아까는 흔들어버렸으니까. 응. 다시 한번 술을 넣고. 참기름 좀 치고. 파. 응. 파. 맛있겠다. 진짜 빨간데. 이거 소주 안주인데. 너무 맛있겠지. 이러면. 일단은. 물 하나도 없어져 버려. 이렇게 해서 해놔도. 좀 식은 다음에 먹어야 되거든. 응. 물이 있어도 돼? 아니. 물이 이거 없어져 버린 거야. 아주 맛있게 됐어. 간도 아주. 간도 아주 딱 맞아. 그래? 이따 봐야. 간이 아주 맞더라고. 간이 아주 맞더라고. 됐어. 이제. 불 꺼야지. 어. 맛있어. 깨 좀 넣을까? 응. 이번에 청양고추도 많이 넣어서. 매콤하겠네. 이제 다 끝났어. 맛있겠다. 불 꺼고. 이제. 이제. 풀 꺼고. 이제. 다 끝났어. 맛있겠다. 다 끝났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풀 꺼고. 이제. 맛있겠다. 이게. 이제. 식으면. 응. 꼬달꼬달해져. 더 맛있겠네. 응. 이거 식은 다음에 먹어야 맛있어. 그럼. 거기에 살짝 데워도 되고. 펜에. 근데. 식은 게 더 맛있어. 맞아. 닭발은. 이거 완전. 소주 안주인데. 소주 싫을까 먹어. 소주. 집에서 닭발 해 먹는 사람은 많지 않을걸. 이게. 할 줄을 몰라서.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이런 게 힘든 줄 알고 통 안 해. 음. 맛있겠네. 응. 군침 도네. 응. 군침 도네. 군침 도라. 맛있게 됐어. 응. 네가 이제 한번 집어먹어봐. 응. 엄마가 먼저 드셔보세요. 꼬득꼬득 맛있겠네. 엄마는 매울 수도 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네가 먹어봐. 너무 맛있다. 한번 줘볼게. 난 좀 이따가. 응. 주도 먹어봐. 응. 한번만 먹어봐. 응. 이런 안주가 어디가 있어. 우와. 어우 매콤하네. 매콤하니 맛있지. 응. 아주 인류로 내부를 써. 그니까.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호텔에 보다 더 잘 나고 있어. 호텔에서 닭발 안 팔아. 하하. 저런지도 팔던데. 호텔에? 아니. 큰 식당에서도 닭발 찾으니까. 그게. 아 술지? 응. 맛있네. 이렇게 만든 사람한테. 하하하하. 우와. 맛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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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